1966년 노원구 공릉동에 자리잡은 태릉선수촌. 그동안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곳에서 훈련하며 한국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조선황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재천과 선수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천선수촌은 제2의 선수촌일 뿐 모든 기능을 송두리째 놔두고 진천으로 옮겨가기에는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을 모두 육성하기에 아직도 그게 좀 부족한 현실이고. 조선중종의 개비인 문정황후가 삼든 태릉. 문정황후.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최고의 어떤 습정을 하고 권력을 누렸던 왕후였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클태자를 쓸 정도의 시호를 쓸 정도의 대단한 위세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선황릉 40기는 특색있는 조형방식과 전통풍수이론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선황릉 가운데 가장 훼손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태릉. 크레인 사격장 같은 경우는 그 화약에 엄청난 납덩어리를 쐈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그래서 여기 사격장 철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선왕릉 능력에 있는 어떤 불법 건축물 태릉선수촌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전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10대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한국 스포츠의 상징인 태릉선수촌. 선수촌의 주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태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태릉선수촌,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훈련 요람 으로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세기에 걸친 태릉선수촌의 역사를 지우고 진천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은 2007년 강북 도심부활로 사라진 동대문운동장을 연상케 합니다. 동대문운동장들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는데 태릉선수촌만큼은 그보다도 훨씬 큰 가치를 체육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바로 체육인들의 입장이죠. 문화재청은 순차적으로 왕릉의 주변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인 가운데 체육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체육계가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